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8,159억 원으로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3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는 지난 7일에는 3,978억 원으로 재개 이후 가장 적었지만 이후 사흘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9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 연중저점인 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현대차,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이 공매도 거래액이 많았습니다. 어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360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 중 85%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부담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 재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 변화, 수탁기업의 협상력 재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 제재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 회장은 중소기업 재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7개월 만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기사 회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예비 심사를 신청하고, 네이버페이, 비바 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과 함께 심사를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서류 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서둘러 본허가를 신청해 인가를 획득하고 나면, 오는 6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킷리스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오는 8월 본격 도래할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